안녕하세요. 메건 리입니다. 네, 메건 리의 에잇데이즈 두 번째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메건 리의 에잇데이즈의 포인트 안무, 꾸껌지 춤의 댄스 커버 대회입니다. 우와, 정말 재밌겠죠? 이 포인트 안무를 댄스 커버로 아니면 창작 안무를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세요. 네, 일단 꾸껌지 춤 안무 어떤 안무인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ales It's a new day, it's a new life 멋진 오늘, 끝나지 않을 It's a new day, it's a new life 파란 하늘, 보여줘 마음을 It's a new day, it's a new life 멋진 오늘, 끝나지 않을 It's a new day, it's a new life 파란 하늘, 보여줘 마음을 네, 정말 귀엽고 신나고 쉬운 안무죠 여러분들의 재치있고 센스 넘치는 안무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및 저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메일간 리아 에이트에즈 꾹꿈치춤 함께해요 안녕